당신들이 고른 거잖아 여러분 지금 만개 나오면 그냥 24시간 바로 할게요 여러분 저 노출 처음이에요 근데 그때 그때 나오는지 몰랐어 여긴 뭔데 시청자 수가 이리 많노 니는 왜 들어왔노 다 이렇게 어그로 끌려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시청자가 왜 이렇게 많지 하면서 얘는 뭐 하는 애길래 지금 시청자가 800짜리지? 이러면서 나도 한번 볼까 좀 이런 느낌 아니야? 지금 다 유튜브 커버 영상 그냥 이제 올라가요 스튜디오랑 얘기 다 해가지고 합방하고 막 뜨려면 아 뜨려면 합방을 해야 되는데 합방을 몸매 좋은 언니들 위주로 다 뽑으니까 아 진짜 나도 수술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했지 근데 그 고민을 딱 지웠어 이번에 몸매 왜 이렇게 좋아요? 제 몸매가 왜 좋냐면 포토샵을 해서요 노래 듣고 왔다고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저 빵댕이 있었을 때는 진짜 빵댕이 있었어요 보여드릴까요? 이때 복근이 살짝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때 여행 갔을 때 근데 점점 살이 찌더라고 언제 복근을 우려먹냐고요? 이거 한 84주 전이래요 이거는 똥 넣었어요 하트빵댕이야 잘 봐 밸래를 했을 때 뭐야 아 만개 사다리 세 두 삼 여캠이다 자 여러분들 뭐가 뽑혔으면 좋겠어요? 24시간 내가 고르라고? 2번이요? 당신들 24시간 걸리길 원하잖아 하지만 민심이니까 갈게요 2번 도전 항성왕 하트빵 하트빵 당신들이 고른 거잖아 야 이놈들아 그럼 너네가 만개 싸서 사다리 맞지 맞지? 이게 맞지? 여러분 지금 만개 나오면 그냥 24시간 바로 할게요 바로 할게요 바로 할게요 행범님 별풍선 9000개 너무 좋아 하트 24시간 시작 오 야 웃냐 안 울어 네 표정이 와글로 만개인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팠네요 여러분 덕분에 유튜브가 아주 잘 나오겠어요 근데 나 내일 녹음 있는데 어떡해? 그럼 녹음할 때 당신들 데리고 가야 돼요? 하 브이로그 찍고 좋네 옆에 태워 우릴 버려? 하 같이 가야 돼 일단은 노래할게요 요러그 고민말고 비키니부터 걸으라고? 난 이런 몸매가 아니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좀 모노키니 입으면 욕할 거예요? 말이라고 함? 당연한 걸 방송 끄고 혼자 노르라고요? 난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어때요? 그러나 예쁘던데? 이런 거 있지? 안 해드마 형들이 예쁜 걸 잘할까? 여러분 제 몸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저런 거 입는다고 저렇지 않아 비키니인 게 중요하다고? 왕뽕 비키니 왜 왕뽕이 붙어야 하는가? 제가 없어서요 와 이거 진짜 세다 이거 야 이 정도면은 여러분 저 노출 처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인정해주나? 이런 것도 섹시하잖아 밑에가 이렇게 이만큼 파여있고 제 실내 나오네 여기는 진짜 살 게 없다 진짜 제가 최대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질싹으로 혼내준다고? 봐봐 여러분들 정말 섹시한 비키니인데 몸이 폭나무 같이 보이는 거랑 그럭저럭 비키니인데 몸매가 좋아 보이는 거 둘 중에 뭐야? 후자가 날 후자가 불가능하다고? 다 가져올게요 비키니 방송 어쩌다 친구랑 여행 가는데 어차피 비키니고 유튜브 찍으려고 해가지고 찌가 단카요? 아 말해주고 싶지 않다 잘 먹겠습니다 아 무슨 발목에 떨어졌어 발목에 뱅하 오랜만이네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몇 집이라도 몇 집이라도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감성감 찌개님 별풍선 1415개 너무 좋아 하트 나자러 간다 어디가 오빠 왜 그러세요? 고기 발라놔야겠다 빨리빨리 먹으실게 밥은 먹이고 24시간 시켜야지 아 댕아 사랑해 이 말을 못했네 댕 슈파2님 별풍선 컨셉의 싹싹에 너무 좋아 하트 푸르륵 짭자 푸르륵 짭자 맛있어 밥에 고기 올리고 깍두기 하나 올리고 한입만 먹어달라고? 밥에 고기 얹고 깍두기까지 해가지고 야무지게 재밌네요 우와 미플 아 우리 죽산업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ba이당 카르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